이 현장 분위기로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의 인기가요. 더 새롭고 특별합니다. 그쵸, 지영씨? 네, 저희가 영상에서 신나는 춤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의 도시, 대전입니다. 네, 오늘 바로 이곳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K-POP 가수들이 우선님 사랑합니다! 후우! 끝내요! 파이팅! 준비를 해주세요! 네! 영상이야! 수영이! 강아! 강아! 수영이! 강아지! 상상 신선 그냥 사곤함! 그냥 사곤함! 뱀뱀뱀의 주니어 하나 둘 셋 맞아요?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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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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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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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